지금 이제 2016년도에는 뭐가 됐습니까? 바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 폐기물을 자원화한다 라는 개념이 되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바로 이 자원순환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제도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우리 교재에서 언급됐던 거 아주 익숙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죠? 폐기물부담금제도 자 그런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라는 거 있는 거 아신가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폐기물부담금제도 우리 복습이죠 교재에 뭐라고 돼있나요? 자 폐기물부담금제도는요 뭐 살충제, 껌, 일회용, 기저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유해물질을 합류하거나 또는 재활용하기 어렵거나 또는 폐기물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물질들 그런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업체에게 너희들이 생산해내면 이게 곧 폐기물이야 그러니까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내 하는 생산량에 맞춰서 비용을 부여하는 게 바로 폐기물부담금제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우리 교재에 쭉 다 있어요 한 9가지인가요? 있죠 그래서 폐기물부담금제도에 있었을 때 부동액이라든가 또는 담배라든가 또는 플라스틱 포장제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폐기물부담금을 부여를 해서 비용을 걷다 보니까 생산하는데 생산비용이 올라가요 생산비용이 올라가니까 과잉생산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폐기물부담금제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였다 효과가 바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앞서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천연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따라오는 효과였고 두 번째로는 폐기물을 적게 생산하니까 폐기물 발생이 억제가 되는 거죠 과잉생산률을 줄이다 보니까 과잉으로 생산돼서 폐기물로 나가던 양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폐기물 발생량이 억제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비용이 들어와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원 확보 자금이 확보되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뭘 합니까? 바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넣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나 자원화 시설에 지원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 세 가지가 바로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효과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뭘까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껌을 만들면 껌을 생산하는 자에게 껌 판매가의 한 1.8%를 폐기물 부담금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생산자가 내는 거죠 그런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뭐냐면 어떤 폐기물이 발생했으면 그것을 소각이나 매립으로 꼭 처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도지사라든지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양에 비례해서 부과금을 부여하는 게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각을 적게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매립을 적게 해야 돼요 처리하는 양에 비례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제가 밑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산정하는 것까지 다 넣어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서서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생산자에게 과잉 생산하지마 하고 생산자에게 부담금을 부여하는 거라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뭐냐면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해서 소각이나 매립하는 최종 처분 양을 줄이기 위해 부여하는 부담금이 바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담금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다루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대상 폐기물을 보게 되면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생활 폐기물은 뭐죠?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몽땅 다 생활 폐기물이에요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그 중에서도 건설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바로 건설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건설 폐기물이라 하면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해당하는 건설공서로 인해서 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은 몽땅 다 건설 폐기물 이렇게 정의되고요 사업장 폐기물이 정의 알고 있죠 하루에 300kg 이상 배출되는 곳 1년의 공사로서 5톤 이상 배출되는 곳 지정 폐기물이 배출되는 곳 그리고 또 뭐죠? 환경부령으로 지정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그러한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람 담당자는 바로 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여하게 된다 폐기물 부담금과 폐기물 처분 부담금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리고 이 폐기물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리고 이 폐기물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죠